음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장연도우먼 김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업 스타일이 어떠세요? 고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일단 무조건 일부터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계획은 많은데 시작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많을텐데요 저는 계획도 잘 세우기도 하지만 엄청 실행이 빠른 편이에요 물론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너무 급하면 실수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가끔은 계획을 막 세우다가도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게 좋을까? 판단이 잘 안설 때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러면 일단 뭐든지 행동부터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서 이런 순간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계획해도 인도하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항상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고 결정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실행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잠원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독일에 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호주로 인도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호주로 가란 마음을 정했고 독일은 파트너를 비행기 티켓을 끊어줘서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폰서님께 독일 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스폰서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고 그 순간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독일은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가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하나님의 사인대로 간다면 엉망진창이 되는 일도 실수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훈련을 하며 사업에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많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업자를 붙여주시고 직급을 가게 하시고 또 매출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은 앞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보따리 풀듯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보다 다른 사람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더 중요한 건 나부터 말씀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큐티와 암송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 8독을 마쳤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통독, 암송, 묵상, 찬양,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린 결과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의 의지로 열심으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이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뤄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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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노래하리라